예, 어머니. 예, 오늘 선 본 거요? 그거 저 잘 안 됐어요.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나이 마흔 넘어서 모태솔로가 뭐냐. 아, 진짜 미치겠다, 정말. 운전면허 또 떨어졌어. 진짜 벌써 여덟 번째인데 진짜 바보 아니야? 저기요, 여기 시원한 음료수 하나 주세요. 예, 손님 갑니다. 아이고, 이게 왜 또 떨어졌어. 저기요, 지금 제 얘기 하신 거죠? 뭐가요? 운전면허 또 떨어졌다고 놀리셨잖아요. 아니,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. 이거 봤어요. 필기는 붙었는데 실기는 떨어졌어요. 정지선, 그 선만 잘 봤어도. 선만 잘 봤어도? 아가씨, 지금 제 얘기 하신 거죠? 네? 그럼 제가 선 잘 못 봐서 잠깐 못 간다고 놀리셨잖아요. 아, 여보다. 화장실 어디예요? 아내 없습니다. 아내 없습니다? 네? 그래요, 저 아내 없어요. 왜? 결혼 못한 노총작이니까. 예, 그런 뜻이 아니에요. 진짜. 아, 나 오늘 진짜.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어? 누구 팬이신가 봐요? 방탄소년단이요. 방탄소년단이요. 방탄소년단이요? 왜 이렇게 놀라세요? 네? 저는 방탄소년단 팬하면 안 돼요? 아니. 저는 뭐 녹색지대 팬이어야 될 것 같아요? 아니에요, 그런 거 아니에요. 저도 압니다, 방탄소년단. 요즘 애들이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. 어, 애들이 좋아하는데 왜 어른이 좋아하고 있냐? 이거 그런 뜻 아니잖아요. 왜 그러세요, 손님 혼자. 혼자? 네. 그래요, 저 혼자예요.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았다고요. 아, 저기요. 여기 음료수 안 나와요? 아, 죄송합니다. 갖 드리겠습니다. 예. 이거 딱. 어우, 이거 못 따겠네. 못 따겠네? 예? 운전면허 못 따겠네? 아, 왜 그런 말을 해요? 아니, 그런 말 아니고. 아, 진짜 나 오늘 피곤해 죽겠네. 피곤해 죽어? 네?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지금 저 다크서클 심하다고 놀린 거잖아요. 아니,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. 저, 됐고. 예, 예, 예. 에스프레소 한 잔 주세요. 에스프레소? 예. 제가 진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. 뭘 더 진하게 내려요. 지금도 진하게 내려와 있어요. 한 무릎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? 아니에요. 앉으세요. 진짜 앉으세요. 아, 진짜 왜 그래. 뭐 애도 아니고, 정말. 애도 아닌데. 이런 거 만들고 있으니까 한심하다. 아니요. 그럴 뜻 아니잖아요. 쟤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해? 못해? 그래요? 전 못해 솔로예요. 저도 여자 만나고 싶다고요. 아이고. 아이고. 그러지 마시고.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. 주위를 잘 살펴봤는데 선 밟아서 떨어졌다고요. 예. 아, 진짜 내 눈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눈은 어떻게 안 됐어요? 눈 밑에만 이렇게 됐어요. 아이고. 진짜 왜 늘 그러세요? 다 큰 사람들이. 다 그 있는 사람? 아니, 큰, 큰. 그래요? 큰 사크서클 있어요. 아니에요. 아이고, 손님. 아, 나 오늘 진짜 왜 늘 그러는 거야, 이거. 아이고. 네, 저기요. 여기서 나이트클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. 나가세요. 저 웨이터 아니에요. 그럼 복장님 왜 이래요? 당구 선수예요. 아. 근데 이거 명찰이 박찬호랑도 있는데. 제 이름이 박찬호예요. 이거 잘못됐습니까? 아이고, 박찬호 씨세요? 죄송합니다. 주문할게요. 예, 예, 예. 이건 뭐예요? 아, 이게 저희 가게 스테이크인데요. 이걸 또 맛있게 먹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. 팁을 왜 줘요? 내가 웨이터가 아닌데. 그냥 커피나 한 잔 주세요. 예, 예. 죄송합니다. 잘못됐습니다. 하, 진짜 내가 뭐 하는 거냐. 이 나이 먹고. 아이고. 이 나이 먹고. 아니. 이런 거 안 어울린다. 뭐 당장 벗어라. 그래, 벗을게요. 아니, 왜 그래요. 아이,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네. 짝이 없네. 그래요? 저 평생 짝 없었어요. 아, 저 됐고. 술이랑 안주 좀 갖다 줘요. 알겠습니다. 예. 한번 테이블에 수라고 안주하나. 아,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. 내가 웨이터가 아닌데. 나 당구 선수라고요. 아, 너뻔을 얘기해. 아, 손을 붙지 마. 웃지 마? 또 떨어지라고요? 아, 그럼 운전면 언제까요?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들이야. 뭐 하는 것들이 아니여. 몰라요, 월드스타 방탄소년단. 피 땀 눈물. 마시마 춤마. 슬래머 서브에 이수지. 알았어. 알겠어. 알겠어. 자, 결론은. 결혼은? 아니, 결론은. 결론은 결혼을 못한다.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요. 누가 이 사람한테 여자들 소개시켜줘요? 여자를 소개시켜줘? 내가 부킹을 왜 해줘요? 내가 웨이터가 아닌데. 진짜 왜 이러세요? 웨이터세요? 웨이터가 아니라 당구 선수라고요. 어우, 정말 이 사람. 너무하네.